인사이트, 나소이 기자 등호 아이즈원 출신 안유진과 장원영이 속한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의 새 걸그룹 아이브의 데뷔 날짜가 확정됐다. 지난 7일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는 아이브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아이브가 오는 12월 1일에 데뷔한다고 밝혔다. 아이브는 스타쉽 엔터테인먼트가 5년 만에 내놓은 신인 걸그룹이다. 지난 2일부터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는 아이즈원 출신 안유진부터 순차적으로 아이브 멤버들을 공개했다. 소속사는 아이브의 리더로 안유진을 확정했다. 아이브는 안유진, 가을, 장원영, 리즈, 베잇, 이서 등 총 6명의 멤버로 구성됐다. 아이브 멤버들은 각자 다른 매력을 뽐내 그룹으로서 어떤 모습일지 궁금증을 자아냈다. 데뷔 날짜까지 정해지자 팬들은 기대된다, 드디어 아이브가 데뷔한다, 데뷔만을 기다린다, 12월 1일까지 어떻게 기다리지 등 아이브의 폭발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오는 12월 데뷔를 알린 아이브가 데뷔 무대를 어떻게 선보일지 팬들의 기추가 주목된다. 한편 아이브는 나의 헤브 등어 아이브라는 의미로 성장형 그룹의 스토리가 아닌 완성형 그룹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이브만의 이미지와 메시지로 보여주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다. 잠시월 Bay grades etwa sentiment 잠시월